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진리다.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안다는 것이다. 불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바른 삶을 사는 법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알라. 진실한 지식은 자신이 아는 바를 알고 있다는 것과 아는 바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현명한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누구든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은 당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고 당신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유도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성격과 행동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있다. 참된 덕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성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며 우리의 생각 방식을 반영한다. 삶의 가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을 살며 진실을 찾아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곳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로부터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할 때에는 말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다. 고민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존귀한 능력 중 하나이다. 지식은 무력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은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증대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존경이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진실은 권력이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선한 친구들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상태를 결정한다. 그 어떤 사람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낸 불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탐구해야 한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은 항상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나쁜 것을 두려워하고 착한 것을 추구하라.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참된 삶이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삶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옳은 길은 언제나 어렵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 모든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그들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지식이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된 자유란 자기 통제 능력과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진실은 늘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과 의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취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불만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근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에도 좋은 명언, 좋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